안녕하세요. 우리는 올리브 이송입니다. 가정의 답을 맞이하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공경에서 내 원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거라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공경에서 이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책을 가시켜 하늘로 흘려시고 울어다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공경에서 이네 나를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. 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